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치한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 보험을 가입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정희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가입 전에 발치한 치아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치아마다 이렇게 옆에 표와 함께 보시면 치아 중앙에서부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7번까지 28개 치아에 치아 번호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사랑률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번 치아거든요. 그런데 28개 치아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치아 보험이다 보니까 치아마다 다 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치아가 없는지 이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고 그래서 치아를 발치한 다음에 치아 보험 가입하는 것은 안 되고요. 가입 이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기 때문에 발치는 치과에서 하기 전에 보험 가입을 얼른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